지금 태풍이 오고 있나봐요. 바람이 엄청 강해서 자전거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영상에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자전거에 거치하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다 나오게 한번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죠. 타이밍 잘맞게 영상에 나올지 궁금합니다. 여기서 어느정도 놓쳐야 되고 초말도 안전을 해야 되고 또 화면도 잘 보여야 될 테구요. 이번에 한타임은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중심을 못잡았어요. 다시 한번 회전하면서 돌아오도록 하죠. 오늘의 적은 바람입니다. 할 수 없이 좀 속도를 붙여서 중심으로 맞고 샷을 해보도록 하죠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aisle 멈출 posWhere trois